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린 알게 됩니다. 이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대인들까지 합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또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의 생질, 누이의 아들이죠. 바울의 생질이 그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천부장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책임지고 있었던 천부장은 로마의 시민인 바울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에서 혹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을 자신이 다 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는 보고를 받자마자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총독이 있는 가이사리아 지방으로 보냅니다. 바울의 원수들은 계속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들까지도 다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셨음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인들, 여러분 잘 아는 바로왕이라던가 아니면 아합과 이세벨 혹은 하만과 같은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린 보게 되어지죠. 결국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로마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혹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그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셨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포기하고 바울을 좀 놔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집요하게도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이사리아까지 바울을 쫓아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리아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 되는데 킹스턴에서 트렌턴 정도까지의 거리가 1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글 지도에서 걸어가기로 설정을 해서 얼마나 걸리나 시간을 재보니까 2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21시간을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가 100km 정도의 거리인데 우리가 좀 쉬었다가 잠도 자고 하는 그것들을 감안해 보면 한 꼬박 이틀 정도는 가야 되는 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거리를 여러분 누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하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 그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뒤로 제쳐둔 채 지금 그 먼 거리를 바울을 고발하겠다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강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닷새 후에 그들이 도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계략이 실패한 것을 깨닫고는 서둘러 자기들 지방에서 나름 유명한 변호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한 명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은 유대법뿐만 아니라 로마법에도 정통한 매우 뛰어난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더둘로라는 사람이죠. 그들은 청독에게 가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뛰어난 변호사였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교활하고 또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바울을 고소하기 전에 먼저 이 청독 벨리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미사여고를 다 동원해서 그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는 벌써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그래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태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다 당신 덕분이고 당신의 그 선견 지명으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벨리스는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더둘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듣기 좋은 말, 그 거짓말을 늘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환심을 사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청독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그 평화로운 제국에 문제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더군다나 그것이 빠르게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간다 라고 고발함으로써 청독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금이 그 당시에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더둘로의 고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금이 지금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까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보금이 정말로 전염병과 같이 어떻게 보면 전염병은 좋지 않은 거긴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19 때에 얼마나 그 전염병이 빠르게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까? 그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의 보금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소동을 일으킨 것은 바울이 아니라 누구였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쫓아가서 그를 죽이고자 했고 많은 소동을 그 가운데에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들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 같아 보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은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 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다큐에 보면 많은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지금 바울이 많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결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 왕의 자리에 앉으셨겠죠. 그리고 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렸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한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왕의 모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크신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로마 제국의 반역과는 결코 상관없는 그 복음을 이 유대인들은 반역죄로 몰아넣고자 했던 것이죠. 끝으로 더들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럽힌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보아하니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더럽힐 것 같아 그러니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도요 사실은 로마법이 아닌 유대법에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로마의 정부는 종교적인 자유를 많이 인정해주는 편이었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법에 따르면 이 성전 모독죄는 사형에 처해야 되는 죄였고 결국에는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총독이여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이제는 가서 바울을 신문에서 그로하여금 이것이 사실인지를 말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신문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신문은 정말로 채찍질을 하고 온갖 고문을 해서 결국에 입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문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을 얻고자 함이 컸습니다. 따라서 그 바울을 그렇게 심하게 고문함으로 말미암아 그로하여금 이것이 사실이라는 그 말을 내뱉게끔 하고 그름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교활한 계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둘러의 고발을 보면 이것이 마치 사단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단이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 그리고 또 아첨하는 자죠. 어떻게든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또 아첨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게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사단이 우리를 지금도 참소하고 있는데 밤낮으로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는 일이 생기면 사단인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집사냐? 너가 그러고도 장로야? 너가 그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너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혹 화가 나기도 합니다. 혹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맞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우리의 작은 잘못들까지도 다 캐치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 가운데에 들이대면서 너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항상 경계하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열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의롭다 하시니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검사가 그 죄인을 몰아붙이고 잘못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해도 재판장이 마지막에 가서 무죄 꽝꽝꽝꽝 선언하면 여러분 거기서 끝인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낼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는 그 사단에 대항하여 여러분 승리하는 그래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